노후가 이제 날물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10일 오후 5시 50분입니다. 오후 5시 50분 만전 상황입니다. 날물이 시작되고 있고 북동풍이 조금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북동풍이 불면서 폐충 온도가 24도를 짚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많은 마리수의 농어가 짧은 시간 3시간 정도의 농어가 많은 마리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조항이 과연 며칠 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마리? 70급 이상 농어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해가 떨어지고 족가가 좋은 날물 물대에 집중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낚시 포인트 나왔습니다. 수심은 6m 꼰이고 수중려 밭입니다. 수중려가 3m 이상씩 듬성듬성 올라와 있는 곳입니다. 날물이 시작됐지만 바람에 아직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hilosophy 오우 나이스 천천히 넘어가 나옵니다. 천천히 10분만에 가위가 너무 틀렸다. 가위가 너무 틀렸다. 가위가 많이 졌네. 가위가 많이 졌네. 너무 작아. 갑자기 왜 졌네. 이게 완전 속없이 있어. 이게 자체도 약간 자유로운 것 같다. 가위가 많이 졌네. 가위가 많이 졌네. 가위가 많이 졌네. 천천히 넘어. 천천히 넘어. 와가지고 더위가. 일어나서 이렇게 너무 움직인다.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못났好. 가리지 못 Click! 갓랑ели아 Shen garage 그런데 지나 Q industries! gordier Book 다옥이 한 마리 잡아라 다옥이 다옥이 잡아둘라 다옥이 잡아둘라 다옥이 잡아둘라 만 뷰 정도 나와라 다옥이 잡아둘라 다옥이 잡아둘라 낚시 나오는지 30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산물이 시작하고 있고 잔시아래 4자급 노후들이 숏바이트가 작습니다 지금 아직 물이 조금 약하지만 숏바이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아는 4자급 정도 되구요. 수중 여밭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자 노후들이 나왔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모모들이 며칠하고 다르게 사이즈가 팍 주릅붙습니다. 75까지도 나왔는데 3자 4자급들이 오늘 집 계속 판치고 있습니다. 뭐 아 우리 됐습니다 비트 맞습니다 사이즈 것도 비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예 으 으 안 나왔네? 땅에 뜯었다 40 텔라 말라 한다 로고 사이즈가 40을 못 넘고 있습니다 방생 사이즈입니다 인호 20g으로 다 공역해 보겠습니다. 전체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곧 아래로 우려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오랫동안을 찢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어트는 영국을 다닐 것과 함께의 넘게가 필요합니다. 음 눈 60년이 아 60년이 염린다 소식 안돼 오늘은 52세스 농어가 이제 날물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오후 7시 20분 입니다 해가 지기 전 한 시간 해가 지기 전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농어들이 플로팅 미노에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날물이 중날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부패 있어요 조심해요 수심은 8m 꼴입니다 수중 여밭 지역입니다 자 철조하자마자 잔시아래 3,4차급 농어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다가 날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부터 사이즈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북동규류로 표충수온이 어군 탐지기에 25도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과 다르게 수온이 올랐다가 다시 수온이 쫙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수온이 급상승했습니다 한번 올라갈까요? 어군에 저 위에 좀 빠져나왔네 처음에 올라갈까요? 쇽바이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문제지 마리수는 얼마든지 농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이즈 좋은 농어가 바이트 해질 것 같습니다 해는 기웃기웃 20분 후면 해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늘이 그믹그믹한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북동풍이 조금 불고 있기 때문에 민호로 비거리는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25m 가량 20m에서 25m 가량 비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호로 공격하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왔습니다 작다 올라기가 전개 전개 CA 전개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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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단 흰 전개 차 است 20분정도 소개를 올리고 약간 소강상태 였는데 어쩌 안되는가 자 한번 나와줍니다 다시 자 5잔지 뭐 4잔지 조금 시한은 아까보다 작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우쇼쇼 4잔 아이고 시한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자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오 바람이 왜 있잖아 사이즈가 줄어들었지만 힘 하나는 당차입니다 천천히요 배달 잡는 사람이라서 자 형님이 오랜만에 출동해가지고 오 잡고 저놈 60 간다 안 간다 그래도 오늘 장어예요 자 오늘 그래도 체대어가 나왔습니다 자 6자 가까운 놈이 자 보통 지금 평균 시한입니다 요놈들이 자 자세 자 그래도 요놈들이 평균 사이즈들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형님 자 해가 떨어지기 근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7시 50분 가량 됐고요 자 하늘이 거무티티한게 농어들이 전혀 경계심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해가 거무티티한 날입니다 자 아마 농어들이 무려 조용하게 포인트에 진입해 있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동풍 바람에 노을이 일렁일렁 하면서 포인트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자 자